KG패스 1에서 공무원 사회를 담당하는 김교육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 들어서 국가직 시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무원 시험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시험대가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불합격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가까이 오면 불안해지고 공부가 안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불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1년동안 고생한거 지금 남아있는 기간동안 확 쏟아 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시험 꼭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상기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는데 또 공부하는데 조금 더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화이팅하면서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남아있는 기간동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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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